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테슬라의 미니멀한 디자인은 그 자체로도 마음에 들긴 하지만 가끔 수납 공간이나 추가적인 기능이 아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쉬운 부분은 직접 액세서리를 구입해서 향상시켜줄 수가 있긴 한데 인테리어 공간을 늘려주고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몇몇 액세서리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액세서리 링크는 설명에 넣어 놓겠습니다. 저는 로드트립 할 때마다 커피나 음료를 많이 마시면서 가는 편인데 간혹 차량 내부에 컵홀더가 부족해서 아쉬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컵홀더는 핸들 부분에 설치해서 더욱 편리한 위치에서 음료수를 고정해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물병이나 커피잔을 쉽게 홀드해줄 수 있고 최근 제품 업데이트로 깊이가 더 깊어져서 문을 열고 닫을 때의 음료 고정이 더 좋아졌습니다. 핸들 아래에 있는 나사를 풀고 고정시키는 방식이라 나름 설치하기도 쉽고 튼튼한 액세서리입니다. 두번째 액세서리는 드라이버 핸들 뒤에 공간에 부착해줘서 추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저는 주로 필기 도구나 선글라스 등의 소지품을 보관하는 편이고 꺼내기도 쉽고 핸들 뒤에 위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니멀한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액세서리는 ABS로 제작되었으며 중간에 칸막이도 있어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선글라스 등을 보관해줄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물어봐주신 스크린 안에 보관함입니다. 이것도 테슬라 모델 3와 Y 전용으로 디자인된 제품인데 센터 스크린 아래 잘 맞아 부착이 되고 저는 주로 핸드폰이나 노트, 펜, 로션 등을 올려놓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심플하고 칼라 매치도 잘 돼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 뒤쪽 부분에 스냅빈 클립을 해서 거치하는 방식이라 원하지 않을 땐 쉽게 탈부착 가능합니다. 실리콘으로 된 논슬립 패드도 있어서 넣어둔 물건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편이고 구형이나 신형 센터 콘솔 둘 다 설치 가능합니다. 저같이 구형 센터 콘솔에 설치할 경우 바로 밑에 있는 센터 콘솔 커버를 열고 운전하면 맞닿기 때문에 운전시 부딪혀서 소리가 나니 닫고 다니는 편입니다. 테슬라 센터 콘솔에는 컵홀더 2개가 있는데 일반 물병이나 작은 캔 같은 걸 꽂아놓을 수 있게 디자인은 되어 있지만 두꺼운 머그잔은 둘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3D 프린팅한 컵홀더 익스텐더를 사용해서 자주 쓰는 머그잔도 거치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외에도 운전자나 패신저 시트 밑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도 공간을 활용해줄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어서 여기에 충전 제품들을 넣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장 공간을 늘려주는 몇몇 액세서리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와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게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See ya!